안녕하세요 한마디로 닷컴 마키범 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이번 특별한 강의는요 지금부터 한 4회 내지 5회 정도 얼마나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에서 서울대 보내기 그래가지고 좀 위화감을 느끼시는 분들 또는 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서울대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에요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강의는요 요새 이제 소위 말해서 명문대 진학을 위해서 요새가 아니죠 사실은 언제 안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지나친 과열 경쟁 입시에 대해서요 그런 그 현상 때문에 사실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사교육이 굉장히 팽배해 있죠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도 명문대가 다 거의 그럴 거예요 강남에 있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입학하게 되고 가난한 집 아이들 또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은 점점점 명문대가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고 제가 이 서울대보내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요 과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우리 아이를 경쟁력 있는 아이로 만들 것인가 저는요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돈으로 갔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훌륭한 학생들이 다 갔겠죠 근데 그 훌륭한 학생들이 과연 돈으로만 갔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물론 사교육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입시에서 승리하는 경쟁력 있는 아이들은 애가 바보 같은데 그냥 돈으로 막 쪽집게 해가지고 과연 입시에서 성공을 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강에서는요 제가 입시 설명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공하는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학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좀 잡설 아닌 특강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많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저 입시를 부추기는 경쟁을 부추기는 강의냐라고 불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마디로 하자면 이 서울대보내기 프로젝트는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어떤 학습법 또는 입시 대비법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과연 내 아이가 유명하다고 하는 그 학원에만 보내놓으면 서울대 갈 것인가 명문대 갈 것인가 돈만 많이 들여서 과외를 갖다 붙이고 또 뭐 기숙학원 이런 데 보내고 하면 과연 성공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교육은요 2차적 또는 3차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갈 만한 인재인지 아닌지죠 그런 인재들은요 사교육을 받아도 서울대 가고 안 받아도 가요 아시겠습니까 공부를 스스로 하는 능력이 있는 아이 뭔가 자기가 의지가 있는 아이면 그러면 사교육을 시켜두면 주마가편이라고 해서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 자체가 공부와 멀고 또 생각 자체가 틀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비용을 들이고 억지로 학원 보내고 한다고 아이가 성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교육의 어떠한 도움은 2차 3차적인 요소로 제하고 어떻게 하면 사교육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 시켜서 서울대를 보낼 것인가 그런 이야기 말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텃밭을 마음밭을 좋은 소양을 갖춘 아이로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모두가 다 돈으로 승부하는데 뛰어들면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성공하겠죠 그런데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100만 원씩 쓰긴 써요 그런데 잘나가는 집에서는 한 달에 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아이를 훌륭한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가정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훌륭한 입시 선생님들 돈도 많이 벌고 좋죠 그러나 그만큼 돈이 없는 집안 또는 교육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보다 나은 학원, 쪽집게 선생님을 그 아이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안이 될 만한 아이들 현재 이 자본의 논리에서 어떻게 보면 뒤집혀버린 그런 입시 현실에서 그 경쟁에서 낙오하기 쉬운 점점 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 또는 중산층 이하 가정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비록 서포트가 좀 부족하고 그러지만 좋은 학교에 가서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팔자 고치는 거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기회가 교육인데요 그 교육에서 뭔가 역전을 이뤄내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유 난 내 아이는 그냥 사교육 열심히 잘 시키면 돼 아 뭐 저 우리 과외 선생님 다 서울대 출신이고 한 달에 뭐 300, 400씩 내가 들여서 과외 하는데 뭘 뭐 걱정이야 이러시는 분들 안 보셔도 돼요 그러나 아 내가 그냥 돈으로 막 애가 싫다는 공부 억지로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우리 아이 서울대문화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열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제 나름의 어떤 그 경험 그죠 제가 공부했던 방법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앞으로 4편에서 5편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보시고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그죠 그냥 뭐 학원비 내주니까 넌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진보하지 못했던 현실을 좀 타게 하시고 우리 아이에게 진정한 교육 진짜 인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안 보이네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어떤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갈까 내 아이를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싶으면요 어떤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죠 대부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어떤 아이가 서울대학교 갑니까 그럼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면 강남에 있는 집안 좋은 집안 아이들이 많이 가죠 또는 부모님이 많이 배운 집안 아이들이 가죠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죠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표면적인 이유고요 사실상 그 이면에는요 서울대를 갈 만한 아이니까 간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서울대를 갈 만한 아이가 아닌데도 사교육을 간뜩 드린다든지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킨다든지 그죠 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찾아다닌다든지 다 소용없어요 그 아이가 서울대를 갈 만한 아이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냐 그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 아이들은 서울대 가고 있을까 그죠 이런 의무이 생길 텐데요 첫째로는요 제가 뭐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떠한 정보라든지 어떠한 학습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아이가 서울대를 가요 명문대를 간다고 입시해서 성공한단 말이죠 그죠 아니 사교육을 시켜도 애가 못 알아 먹으면 학원에 보내놨는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면 또는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그대로 믿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그 아이가 성공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업을 듣든지 책을 보든지 혼자 자습을 하든지 학원에 앉아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 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뭔가가 정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귀로 들어와서 이 반대쪽 귀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구성 돼서 이 아이가 자신의 정보로 변환시키고 그거를 잘 누적 축적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서울대 가느냐 라고 가장 근원적인 답을 물어봤을 때는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정보를 잘 이해하는 아이가 서울대를 가고 있다 되셨죠? 그럼 정보를 어떻게 잘 이해할 것인가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됐죠? 사교육, 언어학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라 그래서 내 아이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남들보다 잘 간직해내고 또 그걸 통해서 효율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보이고 있는가 그 아이의 한마디로 말하면 자질이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안 돼 있으면 이 아이에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사교육을 갖다 줘도 안 되거든요 그 자질이 있는 아이는 사교육이 없어도 서울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만들고 플러스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사교육시켜서 서울대에 갚아내는 거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앞에 나와 있는 아이의 자질이 없으면 돈을 투입해도 못 가요 실제로 부잣집 아들이 서울대에 못 가는 애들 많잖아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해요? 돈은 2차적인 문제고 아이의 자질을 키워놓는 거죠 그 아이가 자질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소위 말해서 그 정도의 소양이 없는 부잣집 아이들을 이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기가 공부하는 애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교육이 발달해도 사교육은 보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교육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자질이 안 돼 있는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투입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사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지 왜? 애는 엉망진창인데 거기다가 돈으로 때려박으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서울대에 갈 만한 자질을 갖춘 아이로 만들자 그것이 일단 첫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그런 아이로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정보를 다른 아이들보다 잘 입수하고 그거를 해석하고 자기가 누적하고 자기 실력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아이로 어떻게 만들 거냐 말이죠 그렇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학원에 가서 앉아 있어도 귀로 들어왔다고 나간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똘똘하게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을 때 열마디로 이해하고 선생님이 한마디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자기가 혼자서 끙끙거리면서라도 아 정리해내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요 한반 교실에 거의 10%도 안 돼요 5%도 안 돼 그 아이는요 이 교실에 없어도 혼자서 공부하고 학교 수업만 따라가건 간에 걔는 성공한다고 그런 애들만 서울대 가요 물론 애가 바보 같고요 애가 좀 멍청하고 그래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사교육을 시키면요 어느 정도 대학은 잘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서울대는 못 가요 최고 명문대는 못 간다고 즉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못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요새는 뭐 서울대 나와도 뭐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기껏 뭐 3유대 보내면은 그거 아깝잖아 그렇죠? 물론 3유대가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아이가 훌륭한데 아이가 훌륭하면 무조건 서울대 보내야지 그걸 일부러 안 보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서울대 가서 더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긴 해야 되지만 굳이 똑똑한 애를 말이야 대학을 안 보낼 이유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똑똑해서 우리나라 대학 교육 시키면 애가 바보가 되니까 난 대학을 보내지 않겠어 이것도 너무 좀 동키호태적인 생각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내용을 잘 듣고 자기 걸 소화해내다 그렇죠? 교실에 가서 앉아 있어도 잘 듣고 똑같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도 내 아이가 훨씬 더 잘 이해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느냐 그 부분이죠 제가 시크릿 그래머 강의를 쭉 하면서 또 영어 강의를 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수만 명이 계신데 우리 회원분들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만 공부하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참 좋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번을 다 보고 나도 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계셔요 그렇죠? 나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한테 제 강의는 뭐 그저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조금만 공부해도 와 세상에 선생님 영어의 비밀을 정말 알 것 같아요 와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 강의가 최고 강의가 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제 강의가 정말 좋은 강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걸 받아들인 마음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마음밭이 척박하신 분은 한 번을 다 보고 두 번을 봐도 여전히 모르겠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똑같은 메시지를 들은 다른 분은 거기에서 이야 기가 막히네요 이런 영작이 막 되고 말이 막 술술 나오고 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마음밭이 굉장히 정보를 잘 입수하고 소화해내는 분인 거죠 자 어른들이나 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이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요 학교 가서도 듣고 과외를 할 때도 다른 과외 선생님이 그 아들만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학원 가서 똑같죠? 인터넷 강의를 봐도 그래요 동시에 20만 명이 보는 강의 그렇죠? 유명한 메가 뭐뭐 스터디 그렇죠? 얘기 다 해버렸네 그런 사이트에 가서 공부하는 애들이 순간 동시 접속자가 10만 20만이란 말이야 똑같이 20만 명한테 메시지는 가요 20만 명이 다 서울대 가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그런 정보가 확실히 입수가 되는 그런 아이로 아주 센서블하고 아주 클레버한 그런 아이로 만들기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 아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프로젝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가시면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입시 문제를 이야기할 때요 제일 먼저 제가 항상 학부모님들께 상담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불안감 아시죠? 영어로는 anxiety 그러죠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어머니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학생의 문제점보다는 그 어머니들 또는 아버지들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속의 불안감이 훨씬 큰 문제더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중학교 올라오더니 애가 좀 비리비리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이런 거 있죠 굉장히 아이를 위하는 이야기고 그런 마음이지만요 사실은 그 생각이 아이를 죽이고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험을 해봤어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물리학자인데 일본의 어떤 리서처인데 그분이 물 있죠 물 물을 이렇게 담아놔 몇 개를 담아놓고요 그 물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어떤 이름을 붙여주냐면 그냥 물이야 그냥 수돗물 근데 물에다가 하나는 사랑 하나는 따뜻함 뭐 이런 거 있죠 행복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또 다른 물에는요 증오, 미움, 다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태그만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그 물의 결정체들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사랑, 행복, 나눔, 따뜻함 이런 좋은 의미를 갖는 단어의 이름을 붙여준 그 물의 결정은요 결정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예쁘게 잘 맺어있다니 그런데 분자가 그런데 증오, 싸움, 다툼 뭐 이런 거 나쁜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강도, 살인 뭐 이런 이름을 붙여 놓은 물의 결정을 분자를 다 보니까 그 분자는요 깨지고 찢어지고 날카롭고 삐죽삐죽 무생물인 물에게도요 인간의 생각, 즉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이 들어가면 물 자체가 아름답게 변하는데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그죠? 나쁘게 되더라 하물며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부모잖아요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고 저거 저래갖고 되겠어 저거? 야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야 저거 큰일 나는데 저거 저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혹은 잘하고 있어 애가 반에서 1, 2등 해 그런데 저 정교에서 1등 못하면 큰일 나는데 지금 다니는 학원 저게 저게 맞는 거야 지금? 저 선생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어 저거? 아이고 내가 가서 지금 수업 한번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학원이 이거 제대로 하는 거야 이거? 우리 과외 선생님이 시간 땡겨먹진 않는 거야 이거? 이 과외 선생님이 제대로 하는 사람 맞아 이거? 서울대 나온 거 진짜 맞아? 사기 아니야? 자기는요 굉장히 아이를 위하면서 고민하고 그죠? 연구하는 그 생각들이요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모든 학부모님이 다 그랬어요 어떻게 아이가 성공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잘 하고 있는 애한테도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너 이러면 큰일 난다 너 야 그 학원 빠지면 큰일 나 너 가야 돼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불안감을 심어주는 공통적인 특성이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얘기는 우주에서 저만 하는 얘기라고 그런데 자녀를 명문대 보낸 부모님이랑 이 얘기를 해보잖아요 하나같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휴 제가 잘해서 간 거죠 아휴 그냥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내가 도와주지도 못했는데 지가 알아서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난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 합격했네 참 대단하네 참 고맙네 내가 이렇게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이를 성공시킨 부모가 내가 쟤를 말이야 저 바보같은 놈을 내가 해가지고 서울대 보냈어 이렇게 자랑하는 부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생각이 아이의 성패를 좌우해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불안감을 빨리 없애세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가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아이를 죽이고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불안감을 없애는 게 제 1차적인 미션이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 불안감을 없앴어 내가 학부모님 입장에서 알았어 그럼 내가 그만 좀 떨자 아이고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될 놈은 되겠지 내가 저놈 잘 키워놨으니까 잘 되겠지 마음을 바꿨어요 그죠? 불안감을 없앴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그죠? 그건 다음 파일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만나요